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날이 2020년 4월 23일인데 벌써 2023년 1월이네요. 3살이나 더 먹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저는 2021년도부터 1월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마다 어떠한 다짐이나 목표를 정할 텐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 목표부터 세우면 어차피 제 자신은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행력이 좋아졌고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벽에 작은 종이 하나를 붙여둡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을 쓰냐?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연도를 써두고 1월부터 제가 이룬 성과들을 적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이 되면 작년에 적어둔 나의 성과들을 읽어보죠. 저는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낼까요? 우리는 보통 과거에 못했던 것들, 실수를 생각하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달라지자라는 다짐을 하죠. 물론 이런 시간들은 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회를 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그리고 너무 깊게 빠져들면 자책감이 커지면서 우울함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룬 것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분명 무언가를 이루어서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지 그런 것들은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대학에 붙었을 때, 졸업 논문을 무사히 끝냈을 때, 연봉이 올랐을 때, 취직했을 때, 3kg을 감량했을 때, 한라산 정상까지 갔을 때 등등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은 대체로 짧습니다. 아마 하루만 지나도 그러한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룬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한 켠에 적어두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두지 않았다면,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읽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룬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리고 내가 못했던 것들만 떠올리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뭔가 대단한 성과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이룬 것들을 보면 수영 레슨 시작, 아침마다 사과 담근 주스, 사무실 계약함, 소설책 독서 시작,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들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평일마다 출근을 했고, 매월 적금을 하고, 정해진 금액만큼 주식 투자를 하고, 주 2회 헬스장을 가고, 주말마다 카페로 가서 책을 읽고, 아침마다 사과를 챙겨 먹었고,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도 성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여러분을 만든 거니까요. 대리로 승진을 했다, 공무원에 합격했다, 이처럼 큼지막한 것들도 쓰고, 이달의 우수사원에 뽑혔다, 땡땡강의를 완강했다, 블로그를 개설했다, 조깅을 한 달 동안 했다, 이런 것들도 적는 겁니다. 저는 2021년도부터 이러한 작고 큰 성과들을 적어두었고, 이렇게 한 해가 끝나고 1월이 되면, 내가 이룬 성과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와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러한 기분 좋은 상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해를 살아갈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새해 목표를 세우죠.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저의 2023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전처럼 독서하기, 수영 꾸준히 소식하기, 직장탈출학교 교육생분들과 연말 파티하기, 유튜브를 중간에 멈추더라도 놓치지 않기, 블로그 글쓰기 꾸준히는 못해도 놓치지 않기,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 사람에게 집중하기, 새로움을 배우는 것에 아끼지 말기, 밤마다 감사기도 하기. 3번에 있는 교육생분들과 연말 파티하기는, 제가 예전부터 그려왔던 꿈인데, 뭐랄까, 외국 영화를 보면, 와인이나 샴페인, 음료수를 한 잔씩 들고, 스탠딩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연말을 마무리하는 파티를 하면 좋겠다. 그러한 파티를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상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한데, 올해 12월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년 동안 각자 열심히 살고, 12월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근황을 나누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영감 나누기가 어디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 서로에게 있어 상처를 주기보다,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혼자서 과거를 자책하기보다, 서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리고 4번, 5번, 저는 항상 뭘 하든 중간에 멈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중에 하기 싫었을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물론 과거에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자책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뭐 못할 수도 있죠. 다만 한 달, 두 달에 한 번만 하더라도, 아예 놓치지는 말자, 그 끈을 잡고는 있자라는, 저만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도 중간중간, 몇 달씩 안 한 적도 있지만, 결국 다시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멈춤이 있더라도, 아예 놓치지는 않는 것. 그렇게만 해도 저는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 했었던 경매 블로그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들이나, 돈을 벌면서 경험한 것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게 해뒀어요. 뭐 특별한 걸 쓰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하고 있으시다면, 서로 이웃을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수락을 할게요.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몰라도, 서로의 글을 읽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무언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댓글 상단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둘게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어김없이 1년이 흘러갔고, 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나이를 먹었습니다. 사실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는 게, 예전에는 슬프고 싫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딱 2021년도부터였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성장할까, 내년에는 뭘 하고 있을까, 내년에는 어떤 성과로 이 종이를 채워갈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언제든 자기 몫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도 과거를 후회만 하기보다, 작은 성과들을 종이에 채워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2023년 목표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럼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